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적에 대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뉴스에 나와있었는데요. 이집트 서부에서 5세기 기독교 유적이 발굴됐다는 소식인데요. 보시면 와... 여러분 이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약 14개 정도의 12개 정도의 방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유적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집트 하면 보통 우리 파라오라든지 이런 고대 이집트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독교 유적 유물이 유적이 발견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볼까요 한번? 이집트 서부 사막에서 5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독교 유적이 발굴됐다. 아... 5세기면은 이제 로마의 거의 말기 아닌가요? 로마 말기... 아닌가? 이집트 관광 유물부는 13일 프랑스 노르웨이 고고학 발굴팀이 바하리아 오아시스에 있는 탈간옵 카르스 알 아구즈 길다... 유적지에서 기독교 교회와 수도원 털을 발굴했다. 500년... 아... 그... 뭐였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이제 고인한 게 313년이었나? 그렇지 않나요? 예... 총 6개 구역으로 나뉜 이 유적지에서는 3개의 교회 건물과 수도사들이 기거하던 건물 등이 발교됐다. 발굴팀은 이 기독교 유적의 건립 시기를 대략 4세기에서 7세기 여부로 추정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건물이다. 이런 거네요. 기반함을 깎아내고 현무암과 흑벽돌 등을 쌓아서 만든 건물의 벽은 컵트교 관련 문자와 상징도로 장식됐다. 이야... 여기 보면 문자가 써있네요. 여러분. 신기하다. 알파벳하고 비슷하네요. 발굴을 주도한 빅토르 기차는 기반함을 판에 만든 19개의 구조물을 발굴했다. 기반함을 파서 만들었다. 교회당 벽에는 그리스어로 된 종교 관련 글과 성서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거의 뭐 이제 성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5세기 경부터 이집트에 기독교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시켜줬으며 당시 수도사 공동체의 형태 등을 이해한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와. 여러분 이게 지금 글이 써있네요. 신기합니다. 점토판 타파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드리고 같이 뭐 이렇게 했나 보죠? 이야.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흥미로운 기독교 관련 유적 이집트에서 발견된 4세기... 4세기에서 7세기경 유적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했고요.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